안녕하세요. 저는 병민수입니다. 오늘은 여기서 솔로으로 연습을 했다면 오늘 담당하는 수업이 남자와 여자가 컨텐측션을 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동안 여기서 역더 프로젝트에서 혼자 추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역할을 하면서 시작합니다. 시작해 볼게요. 남자 3. 6. 3. 2. 2. 3. 4. 2. 2. 3. 4. 2번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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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프로젝트. 여기요. 2. 2. 3. 8. 1. 2. 2. 3. 4. 1. 2. 2. 3. 5. 5. 6. 6. 7. 1. 2. 3. 2. 2. 3. 4. 5. 6. 2. 3. 2. 3. 2. 3. 3. 4. 5. 6. 7. 5. 5. 6. 4. 7. 7. 8. 8. 9. 10. 10. 10. 먼저 마치 mov. 아우스는 대답하고 and 1 2 3 4 1 2 3 and 두번씩 허락하고 줄금 밸보고 1 2 3 4 자, 킨대 오른손에 넘고꼬기 맨바닥은 반대 어깨에 폴로를 시켰봐도 and 1 2 2 2 2 2 3 2 2 2 3 4 4사이트 1. 2. 2. 3. 4 4...8 1. 2. 하트 윙하트 자 피스크 여자는 주먹하고 나서 남자가 언더 한 번 볼타슴 같고 피스크 볼타슴 같고 볼타슴 한 번 다시 보네요 앤드 세이 앤드 1 2 2 2 2 3 스테이션 자 동주기 한 번은 좀 다른 거는 피스크 남자가 피스크 할 때 남자가 피스크 한 번의 여자를 엔딩 수 피스크 온다 한 번 걸어져서 피스크 걸어져서 다시 한 번 엔딩 수 피스크 온다 한 번 걸어져서 남자가 떨려 있다가 다시 한 번 자 지금부터는 한 번 음악을 맞춰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남자 액션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바운스 시작 1 2 3 4 1 2 3 4 두 번씩 발목 오고 1 2 3 앤드 1 아트 프로 시브 사이드 앤드 1 아트 2 아트 3 아트 베이직 무먼트 리버스 1 아트 2 아트 3 아트 사이드 앤드 1 아트 2 아트 3 아트 휘스크 휘스크 두 개 여자 온다 부터 셋 넷 다섯 돌려주고 앤드 스테이션 시작 홀드 1 아트 2 아트 3 아트 4 프롬 나드 앤드 여자 삼바 바운스 시작합니다 5 6 7 8 1 2 3 4 1 2 3 2 번씩 1 2 3 4 팔 몰고 5 아트 프로 시브 앤드 1 아트 3 아트 5 아트 3 아트 8 Еs이 1 아트 3 아트 5 아트 1 아트 2 아트 3 아트 휘스크 1 아트 3 아트 턹 턴 턴 돌고 휘스크 턴 돌고 스테이션 1 아트 2 아트 배우 suite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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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션 퀴스크 턴돌고 스테이션 아트 아트 5,6,7,8 발목 시작 1 2 3 2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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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9 10 10 10 10 10 3 4 4 4 5 5 5 5 6 6 6 7 8 5 6 7 8 잘 보고 시작 8 9 10 10 11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7 18 18 19 20 15 20 16 20 20 20 20 20 20 20 21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